오늘은 포토 자켓 촬영을 하는 날인데 여기는 드리피스 드리피스 그래서 여기서 천문어랩 사진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컨셉입니다 집 앞에 일어났는데 보이시죠? 제 집 앞에 발코니 여기 제 발코니입니다 이런 야경을 보여 드리는 발코니 알쌈을 마시고 알쌈을 마시는 드리피스 여기 둘러 한번 가봐 눈 뜨기가 너무 힘들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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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c lo l l l l l l l l 하나는 이런 거 쓰고 하나는 약간 꽃으로 찍은 거 쓰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찍은 거는 사실 여기 흐름에 안 맞아서 그냥 다 날리고 여기 있는 걸로 저희를 믿고 프로모션 저희가 딱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이해요 오늘 찍은 게 세 장소가 다 베스트예요 진짜? 아 왜 또 우리 아 좋다 기사님 걸로 거부 써야 되네 진짜 잘 찍어 그리고 아까 전에요 그냥 요런 것도 그냥 요런 것도 좋다 좀 특이하게 그냥 하고 기존에 요런 그냥 플랫한 느낌도 좋다 좋은 스튜디오다 찍은 건 좀 어때요? 뭔가 좀 멋있어요 엔딩으로 쓰기 좋아 엔딩으로 쓰기에 약간 뭔가 디엔드 할 때 약간 이게 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걸어 들어가는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채도를 올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자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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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тел 에 부족하다 천천히 자, 덕포러! 1846년도? 아, 2004년도 건가? 추첨 활동에 행운의 한 분에게 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LA의 기운이 정해져요.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 Autumn. 음... 선크림 바라죠? 괜찮아요. 저 안 해줄게요, 지금. 전화상침에 룰을부터 시작하라고 말할게요. 그 다음은 이 면을 열어줘서, 이 면을 열어보는 이 면을 열어줘서, 이 면을 열어보는 면을 열어줘서, 이 면을 열어줘서, 이 면을 열어보는 면을 열어줘서, 이 면을 열어줘서, 이 면을 열어줘서, 오이구 야, 팔짱만 정할까요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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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? 저게 햇빛이요 하필빛이요? 멈출なん曹 하하하 하하하 NER 하 양념에 찍고서는 돌아오는거지? 네 여러분, 이번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촬영입니다. 다 알겠습니다. 오늘의 다음은 이번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촬영입니다. 정말 좋아요. 라임 비비의 모든 coercion 1호 개비, kepada 2호, 1호ки 남은 그를 그의 각 소의 최대한 온화에 Lee를 축하했어요. 이에요 주친 동아임 screwdriver 네, 돌아와요. 아, 마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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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. 다시 한번 갈게요. 네. 일어나서 오늘은 그 LA 다져스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여기가 바로 LA 다져스 스타디움입니다. 오늘 저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좀 경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같이 즐기시죠. 오, 마치. 자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